안녕하세요. 같이 노래하는 바버레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듣자마자 이 노래다. 이건 우리 거다. 항상 소개하고 다닐 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시간여행 그룹이거든요. 그래서 제대로 시간여행을 한번 해 보면 좋겠다. 그냥 무대 중간에 확 옛날로 돌아갔다가 그걸 다시 현재로 끌어옵니다.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억들 있잖아요. 관객분들 한 분 한 분의 행복했던 시절이 그 시절에 딱 재생이 됐으면 좋겠어요. 차종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음악 따라 이렇게 먼저 가셨다라는 말씀도 많이 듣고 사전에 보면서 그랬는데 이 노래를 저희가 부르고 있는 모습을 혹시라도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기분 좋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이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바버레츠 화이팅!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